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있습니다. 관악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, 우리은행, 신한은행과 협업해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. 약 1,000명에게 20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시작 이틀 만에 320건이 접수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융자 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, 융자 기간은 5년으로, 1년 거치 4년 상환 중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.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된 관악구 소재 사업장의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고비서류를 가지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뉴스 소식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